경영권을 이렇게 여러분들 참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상속세안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하루 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에서 이제 거부를 해버린 거죠.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윤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사들 두들겨 펴는 것 제외하고 의사들 두들겨 펴는 것은 민주당도 내심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만 아마 의사들을 두들겨 펴는 것이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에 크게 반했으면 벌써 더불어민주당이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좋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의사들을 때려 부시기 때문에 부시면 부실수록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의료계획의 이름으로 의사들 때려 펴는 것 그거 제외하고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정말 딱한 거죠. 합바리 정권도 아니고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표현할까 꼭 적합한 그런 언어를 떠올릴 수가 없네요. 결국은 이제 1년 정도 임기 단축해서 협력 안 하면 퇴임 이후에 감방 쳐넣겠다 이런 거겠죠. 보시게 되면 오늘 동아일보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이걸 이제 앞으로 한 2년 3년 계속 보고 살아야 될 거라고요. 초유의 제로명 방통이 여당과 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간 전쟁에 투입됐다. 방통위장 탄핵 사퇴 악순환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이제 그만두었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도 못하고 그만두었습니까. 야당이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하게 되면 바로 탄핵하겠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분들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통위원장 부위원장 겸 방통위원장 직무대형인 거죠. 전혀 여러분들 윤 정부는 정상적인 가동을 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는 자신이 있으니까 선거만 하면 이제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 분께서는 식물정부라는데 식물정부도 아니에요. 식물정부도 훨씬 더 그냥 수준이 낮은 거죠. 대통령이야 허우디가 멀쩡하고 이런 폼 잡고 그렇게 고개 세우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뭐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이제 매일매일 밝혀지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 오늘 일면 톱 기사 한 겁니다. 초부자 감세 불가 야당 정부 상속 세안 하루 만에 걸어찼다. 여기는 논리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윤석열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통과시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임 기간 동안 법률 하나 통과할 수 없이 그냥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국민들이 짜증이 자꾸 생길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분격하지만 국민들도 이제 무력감에 빠지겠죠. 그동안 상속세 개편을 주장해왔던 민주당 정부안이 나오자 바로 전부 반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대기업과 고액 자산과만을 위한 부자 감세다. 그런데 뭐 이런 일이 지금 그래도 윤 대통령이 계시니까 조금 나은데 이제 이 양반들이 권력을 접수하게 되면 얼마나 심하겠냐. 나라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하자 이것보다도 지금은 다들 오래 사니까 은퇴 이후에. 이제 오만 짓을 다 보고 하늘나라로 가겠죠. 그게 뭐 엄청난 겁니다. 대기업과 고액 자산과만을 위한 부자 감세 그렇게 반대했지만 딴 게 아니고 윤석열이 빨리 내려와라. 너희 대통령을 한 번 해먹었으니까 1년만 양보하고 하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국정운영에 협조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국회의 가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정부안은 통과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하는 것은 뭐 좀 이렇게 격하게 얘기하면 다 헛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무슨 뭐 저출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뭐 저출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을 다 여러분들 뭐죠 방해를 할 건데 무슨 상속세 개편안을 내겠습니다. 도심지에 재개발을 촉진해서 주택난 여러분들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재개발하려고 되면 건축업법이나 이런 게 다 관련되어 있을 테니까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부 세법 개정안은 초부자 감세라 수용하기 어렵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50대 초반 중반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치아에 수십 년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그니까 뭐 앞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치. 왜냐하면 윤 대통령께서 선거 공정성 회복에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걸로 모든 게임이 다 끝난 거죠. 그거를 사람들은 지금도 안 보죠. 뭐 언론들도 다 그 문제는 쉬쉬하니까 성력이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거죠. 전부 반대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한 것은 전부 다 반대인 겁니다. 뭐 닥치고 반대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 잘 이야기했네요. 조선일보가. 당신들이 이런 사태가 이러면 되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냐. 지금 한국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앞으로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건 네 나라 사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건 네 나라 사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진행이 된 거죠. 지금 이제 168개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의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야당이 반대할 때는 168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상속세법뿐만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나무라야 되죠. 그러나 윤 대통령이 거의 뭡니까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겁한 국민의 힘이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민족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은 민족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본인이 반드시 자기 피해가 와야 정신을 차리냐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 뭡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죠. 168개의 세법 개정안을 손을 전혀 댈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 놀이란 하다가 있죠. 운 좋으면 인기 맞추고 나갈 거고 운 나쁘면 중간에 나갈 거고 그런 거죠. 그러나 본인들이 또 원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야당 방통위법 단독 처리 야당 측 위원이 불참할 때는 운영불가 뭐 이렇게 딱 못을 박아 가지고 꼼짝 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무슨 사전투표 개정안이 나온다면 그걸 어떻게 통과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세상 만사에는 다 때가 있고 때를 놓치게 되면 그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뭐 강행 처리에 반발해서 퇴장해 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뭐 퇴장하든 말든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가 국회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작에서 좀 답답한 일이지만 여러분들도 그 상황을 정확히 잘 파악하셔서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불편한 진실이죠. 불편한 진실인데 뭐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아유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장악이 된 겁니다. 완전히 장악이 된 거고 연 대통령은 그냥 핫바디 정부가 아니고 흑개비 정부가 아니고 식물 정부가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냥 앉아 가지고 봉금축 내고 그냥 외육아야 되면 외육아고 뭐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관료들도 힘이 확 빠질 겁니다. 이제 일도 안 할 겁니다. 알아가지고 눈만 꺼뻔꺼뻔컴 도다리나 이렇게 넙치처럼 눈만 빵꿈 빠꿈하고 일을 안 할 겁니다. 뭐 해봐야 국회에 통과되는 일 할 재미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슨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 무슨 주택 공급을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번째도 그거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집값이 올라가 정권이 몰라가기를 원하는데 뭐 협조하겠습니까 협조 안 하는 거죠. 냉정한 그런 여러분들 진단은 세상 사이는 다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친 그런 죄값은 치루는 거죠. 억울한 것은 지도자가 무능해 가지고 국민 전체가 세대를 이어서 그 비용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죠. 이런 불편한 이야기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눈에 벗어났는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정돈 하시고 이런 엄혹한 시절을 우리가 살게 됐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허우대가 멀쩡한 대통령이라도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나은 겁니다.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그 허우대가 멀쩡한 대통령까지 없어지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고단한 그런 세상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든 대비를 하려면 냉정하게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나라가 망하긴 하겠습니까. 끄럭저럭 돌아 안 가겠습니까. 좀 많이 빼앗아 가겠지만 당장 망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